검별 엘리트를 잡으라고 그런게 가능할 리 없잖아 무리무리 무리가 아니었다 뭐 저 이벤트 선택 안했으면 어쩔 뻔했어 용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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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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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야 이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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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도 3개 나왔네. 병도 3개 나오는데 사면 병시대 아닙니까? 병도 3개 나왔네. 방금알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병도 3개 나왔네. 방금알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병도 2개 나왔네. 병도 3개 나왔네. 그래서 좋으시든지 나쁘시든지 잘 모르겠습니다. 킹썬 가슬기 67댐 뜨는거 봐. 이게 킹썬 가슬기지. 킹썬 가슬로서는reg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질각인가? 질각이 아닌가? 질각이 아닌가? 질각이 아닌가?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엥마 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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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저귀 버린 카드에 들어가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음의 요새 급소 컷. 급소가 없는 왓츠. 밀집이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뭔가 더 나와야 되지 않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, 니 똘게이가. 심판. 모독. 모독. 힘없는 왓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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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개빨이네 진짜 에이 나도 원이다 보고 이른바 이른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요가 정말 부끄럼이 많네. 마요가 정말 부끄럼이 많네. 마요가 정말 부끄럼이 많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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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어렵게 이겼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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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